안녕하세요 짜리와 몽땅 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그 많은 유튜버 분들이 어 해보셨던 공포게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어 이게 지금 프랑스 공포게임인데 무료게임이에요 조작방법이 많이 어렵지는 않고 그냥 영화 보는 것처럼 이렇게 쓱 갔다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없어 가지고 크게 조작방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아 싸리스는 별로 안하고 싶었는데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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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됩니다 꼭 해야돼 이게 지금 이렇게 쌓여있어요 이거 이제 시작인거 같아요 맨 아래 게 시작이었을 것 같은데요 끄는거 아니요 아 바퀴벌레 예 바퀴벌레 혐오하시는 분들은 이 게임 안하시면 되세요 저처럼 사실 조작은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게 이렇게 보고만 있긴 한데 그게 더 무서워 그럼 조작할래? 아니 그 똑같이 무서워 자 여기가 이제 시작인거 같은데요 이게 키가 사실 Z가 앞으로 가고 S가 뒤로 가고 Q가 왼쪽 D가 오른쪽이 됐어요 이게 조작방법 좀 어렵긴 한데 어차피 앞으로나 뒤로만 가는걸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뭔가 크게 뭐 뭘 테스트를 깨고 뭐 이런건 나쁜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2시 다 돼가네요 이 킬리차도 이상하게 되어있는게 이상한데 내가 그럼 조작할까? 내가 조작하면은 문 안 열면 그냥 그대로 있음 되자 안되죠 자 여기 눈노른 여인이 있구나 담배는 오지게 컸네요 음 이거 잡아야되는데 아 못잡습니다 이게 뭐 따로 손으로 짚고 이런게 없어가지구 몽땅 있는 현실에서 바퀴벌레나면 도망가요 하하하하하하 현실에 바퀴벌레가 지금 이런거군요 아 좀 어두운데? 그냥 안 열리구요 아 이런 집이 이쁜데? 아 이런 집 못 살거같은데 어 복층이야 복층 와 참 좋은데? 아 이런식이야? 이런 그룹들이 있고요 아 네 카리코너 노력게임치고 좋습니다 아 처음에는 뭐가 안나올거야 아 왜이렇게 머리 흔들면서 지나고 있는거야? 하하하하 리듬타안주? 어 그림 잘그렸어 무슨 그림인가? 죄수인가? 창가 레그지? 역기인가 역기? 어 뭐야? 저같은데가 안보이네 어 노래 들려 불금이 시작됐네요 2시 다 돼가고 어 여기도 벌레있네 벌레잇네 좀 잡아야겠다 아 손으로 있으면은 때려주고 싶다 사실 현실세계에서는 손으로 못잡습니다 퀴즈를 잡아야죠 아 안열려 아 안열리는게 좋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집은 굉장히 좋아요 밤도 많고 아 나 무서우면 말도 잘 못하는거야 아 한관리만 대박 뭐해 일단 뭐 있는거같으면 가지마 왜 안내리는거 맞지 아무것도 무조건 앞으로 막아 앞으로만 가 무조건? 문 열지말고 문 안열면 어디로 나가대체 나 여기 나가는 문만 있어 아 여기 화재경보기도 있어 되게 좋아 집이 아 이런집 서울에서 구하려면은 얼마일까 뭐 어디서 구하든지 나는 비쌀 것 같은데 어 바퀴벌레 없어졌다 어 바퀴벌레 없어졌어요 어 진짜 없어졌네 바퀴벌레도 무슨 낌새를 차린건가 바퀴벌레 없어졌네 바퀴벌레 없어졌네 이게 약간 이런식으로 같은 규정을 반복하게 하는 그런 7게임이래요 알고는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죠? 자리씨가 대충은 몽땅이가 볼 때 대충 보다가 무서워서 안봤거든요 사실 저도 조금 다른 유튜버분들이 한거는 별로 봤어요 그래서 대략 어디서 좀 뭔가 좀 음습한 기움이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수도 도매가 아니고 페인트네 오 페인트네 오 이거 요즘 유행하는 방식 아닌가? 요즘 이런 집이 있다고? 약간 좀 미국식 아니야 이거? 거기다가 요즘 벽지 안바르고 페인팅하는 경우가 많아 있잖아 바이로 하는거 어 뭔가 문을 한 번씩 열면서 이렇게 올 때마다 참 무서운데? ㅋㅋㅋㅋㅋ 되도록이면 게임에 대한 대안은 아리스틱게임인데? 어? 이거 원래 그림 있었나? 어 안돼 어... 근데 뭐 아래 뭐 떨어져있어? 봐봐 아리스틱? 뭐야? 아니 못 주워 이거 뭐지 저기? 아 집이 걔 지저분하네 뭐 이 정도면 뭐 그렇게 지저분한 편은 아닌 것 같아 뭐 흘리고 다니고 치우지도 않았어요 어... 머리 엄청 흔들면서 내려가네? 어 이 아저씨 어 아까 눈 떴었나? 콧대 하나 불었고 꽤 반복이 됩니다 아 일단 잤어요 아이스크림 어디있어? 저 바닥에 녹은거 아냐? 아이스크림이라고? 아니다? 조형물인? 아 조형물이네 아 조형물이네 뭔가 조금씩 뭔가 바뀌어있는 것 같아 그래피도 굉장히 좋은 게임 눈 뜨고 있었나봐 계속 눈 뜨고 있었나봐 계속 안가보네 어 뭐야 왜 어 어 어 어 어 뭐야 어 어 아 다행이다 우리집 방불까지 꺼졌으면 큰일났어 아 다행이다 우리집 방불은 나 진짜 어두운건 진짜 못하겠어 우리집 방불은 끄지 말자 인간적으로 저한테 롱타이가 방불 끌어야지 소위집이 나간다 응? 잘 때 방불을 안 끈다고? 아니 지금 게임하다가 저 물 꺼졌을 때 방불 딱 꺼버리면 아 근데 지금 한 손은 키보드이고 한 손은 마우스인데 어떻게 꺼요 하하하 그럼 당신이 이거 조작하시던가 아니 니가 방불 끄지 말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 좀 그렇네 어 뭐야 안 열려 아 그런 말 하지마 안 열릴때도 어 무섭다 아 뭔데 어 어 어 이거 내가 봤던거랑 좀 다른데 진짜 이거 조금 달라지나 어 어 왜 그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난 어 네 우리 처음 여기로 들어왔잖아 여기 이거 있었어? 어 아닌데 끌어 어 어 오 아 왜 그래 자꾸만 아 진짜 리액션이야 뭐 내 책 아니야 깜짝이야 내 손 좀 놔줄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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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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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제 나가면 안 되겠냐 안 돼 야 같이 해야죠 우리 짜기와 몽상TV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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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하하하하 처음까지 공평회와 같이 보러가고 그러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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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는 있을 것 같은데? 유의자마자 장소품인 것 같아 아 이게 그거네! 아이스크림 녹은게 아니고 이거 있잖아 러시아 인형 러시아 인형? 아 몰라 네 죄송합니다 저 문은 안 열릴 줄 알았어요 아 아까도 그럼 제대로 나간거 없어? 새로 생긴거 같다 이랬잖아 아니 새로 생긴대로 나가잖아 어? 지금은 저대로 나가고 있는거고? 몰라 그 새로 생긴 문으로 들어왔더니 이게 지금 좀 집중을 못하시는거 같아요 아 괜찮다 길치인가? 아 왜 또 그래 아 모르겠다 모르겠다 왜 나와 몰라 모르겠으니까 모르겠다면 그냥 달려 그냥 달려? 어 달린다 어 아우 아우 문은 열지 말고 말려? 아 저기 안 열어봤다 얘 나 잘했어 잘했어 박수 쳐야되게 아 잘했어 잘했어 그냥 갈까? 저기 열지 말고? 아 열지 말고 그냥 갈까? 열지 말고 다 열지 말고 열지 말고 다 열지 말고 열지 말고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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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겁나 놀랐어요 아 용날뻔 아 뭐야 제 킬 왜 해놨는데 아 내가 내가 제 킬 발로 판 죽으면 좋겠어 뒤집안도 까지 아 몰라 앞으로 갈까 아 아니 뭐야 뭐야 아 그러면 열지 말라니까 아 뭐야 뭐야 제대로 여는거 맞아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밑에 어 와.. 그 참.. 어어어어어어 뭐야 뭐야 역시 만드렸도 왜.. 아.. 진짜.. 너무 웃어.. 어! 뭐야.. 안녕하세요.. 아..뭐라.. 아니 왜 여자친구 때는 이런 마네키으로 몰랐어 뭐야? 여자야? 진짜? 진짜 리얼한 것 같아요 뭐니? 한번 봐봐 나가.. 나가.. 나가라.. 나가라.. 안 열려.. 이게 뭔가 태어나는데? 뭘 해야된다고? 안보여가지고.. 아니.. 문 여는 것 밖에.. 필요한 집 아닌건가? 아닌데.. 아.. 여기.. 끝났나 보네.. 어.. 왜 안 열려.. 뭐야.. 여기 가보자.. 게임 알아? 왜 안 열려.. 트리컵.. 안 꺼져.. 어.. 뭐야.. 어.. 여기 뭐.. 잡힌 것 같은데? 어.. 어.. 어떻게 열었어? 몰라.. 뭐.. 여기 내가.. 개 탄 것 같아.. 그래? 네.. 죄송합니다.. 어.. 경영길이 없어서.. 어.. 뭐야.. 왜.. 소리가.. 어.. 머리가 없어졌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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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없어졌어.. 머리.. 어디 서셨어요.. 어.. 어디 서셨어요.. 어.. 뭐야.. 약간 이런식으로 빙소히 유설하는 게임인가 봅니다.. 여기 가셨어요.. 제가 팔이도 없애고 가니? 꼭 있네.. 맞다.. 저렇게 하나씩 없어져서.. 밤에 아예.. 마네키 안 나왔어요.. 아.. 또 저쪽 방을 응대해줘 났다.. 아.. 뭐야.. 진짜 여기야.. 아니.. 진짜 빻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머리가 없으시고요.. 아.. 자.. 이렇게 머리가 없으시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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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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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건.. 왜 이렇게 안 눌렀어.. 방금.. 몸 뒤로 빼지 마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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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좀 잡지마.. 아.. 아.. 게임 어떻게 하라고 그래.. 자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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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나보다 더.. 귀신레질 잘 다니시잖아요.. 아.. 현실이.. 현실이랑.. 상상력 장악함은 틀려.. 난 이게 덜 무서운데.. 귀신레질 보다.. 귀신레질은 막.. 누가 뒤에서 놀래키고.. 막 이런게 있으니까.. 아.. 근데 요즘 나는.. 몰라.. 그냥.. 그거는 이제.. 목숨 걸고 하는거고.. 이거는 이제.. 아.. 사실 귀신레질 할게.. 목숨 걸고.. 지나가는거지.. 아.. 뭐야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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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지마.. 나가지마.. 오.. 뭐 있었어.. 아.. 아니.. 보지 말고.. 여기까지만은 괜찮은가.. 저기 봐봐.. 뭐 움직이지.. 오.. 진짜 움직이는데? 왜 움직여? 오.. 잠깐.. 그냥.. 나가자.. 게임에서 나가자.. 아.. 한 번.. 한 번.. 아니.. 나 이 방에서 나가야돼? 갑니다.. 아.. 갑니다.. 갑니다.. 아.. 뭔데.. 뭔데.. 어.. 어.. 뭐야.. 아무것도 없어.. 어디로 사라졌어.. 뭔데.. 뭐가 사라져.. 어.. 아니 아까 뭐가 있었어.. 뭐가 있어.. 그냥 나가 빨리.. 어.. 아.. 자꾸 이 방이야.. 아.. 머리 아직도 없으시네.. 뭐야.. 왜 주먹을 깼나봐.. 자기가 아까 발을 차고 싶다 했잖아.. 형이.. 찐질거 해가지고.. 찼나봐.. 근데 저거 안나오니까.. 젊으셨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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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어.. 여기 약간.. 처음 가기. 그지.. 어.. 그러니.. 바퀴거리가 났다고..? 뭐.. 누구지.. 가기 쉽다.. 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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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울려? 아니 가지마.. 몇 번을 반복해야지 나갈 수 있을까? 마트로시카? 그거였던 거 같아 생각났다 아닌가? 나 숨죽이고 있었더니 마트로? 뭔데? 전 왔어? 아 예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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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바퀴 아예 아 체크.. 체크아웃 시간이라고요? 알겠습니다 나가면 되죠? 나가겠습니다 체크아웃 하네요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 될 것 같아 내가 왜 더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 뭐야 아 아 불 왜 이래 하아 진짜 어 뭐야 쉽게 왜 저래 난리 났어 아주 춤추고 아 이거 영화에 막 귀신 난리 났는데? 뭐야 쉽게 왜 저래 뭐 귀신 나온 게임이야? 이거 귀신 나오는 게임은 아니에요 아니다 그럼 뭐가 나오는 게임 몰라 이상하게 나오는 게임 이상한 거? 이상한 거? 아아 아 이렇게 어두우면은 좀 그래 그때 뭔가 이거 게임 보면서 나 이런 거 보면 놀란 적 처음이랬잖아 하하하하 어 맞아 내가 중간에 잠깐 봤었어 그러니까 어 자... 자기가 논날 점점 잠깐만요 게임에 집중해 주실래요? 뭐야 저거 어 뭐야 가지마 가지마 뭔지 이거 그 GTA 기능 없나? 주먹으로 때리는 막 깔다 주셔 이속선 좋겠다 하하하하 아 뭐야 아 문 왜 안 들려 아 문 안 열려요 아 아 갑시다 그냥 갑시다 갑시다 어 보이지는 않아요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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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이씨 빨리 가 뭐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 뭐인데 저거 갑시다 아니 여기 옆으로 왔어 어 옆으로 갔다 아 아 아 아 이상한 거 있었어 뭔가 이렇게 으아악 어 어 어 어 깜짝 놀랐어 어 몰라 왜 뭐야 아니 이거 아 눈 감았어요 짜리씨? 어 나 혼자만 보겠어 아니 나 봤어 나 봤어 아니 손 좀 내려줘요 지금 조작해야 돼 제가 아 문 열려 저기요 화면 좀 보세요 깜짝 놀랐어 보고 있어 아 왜 나를 봐 근데 아 아 방 지금 너무 덥지 않아? 창문 좀 열 볼까? 아니 어 여기 문 생겼어 문이 생겼어? 열어봐 아 잠깐만 앞으로 열때는 나한테 물어보고 여는 거 열까 문 열어도 될까요? 음 자 넘어갔어요 근데 아까 괜찮은데 열었으니까 아무것도 있어 어 문 자동으로 닫혀 원래? 아 몰라 어 뭔데 뭔데? 어 아 머리 머리도 따버린다 쟤 아 다 여자만의 김이야 남자만의 김이 없어 뭐야 그냥 갑시다 쟤 가실 수 있어? 아 아 그냥 그게 정우선거 같아 아 근데 저기 나가면은 괴물 있었던 거 같아 괴물? 아 깜짝이야 진짜로? 벌써 나와? 어? 벌써 나온다고? 어 나 화장실 갔다오면 안되나? 안돼요 오 좋아 근데 너무 깜빡이 어 빨리 갈래 잠깐 여기 봐봐 아 아 아 왜 아직도 빨간 불이야 빨간 불 좀 불차 나 어 어 어 이쪽 방 원래 안 열렸었는데 큰일났네 열렸어 원래 안 열렸던 거 같은데 안 열던 방이라고? 네 사실 나 문이 뭐가 뭔 방인지 모르겠어요 집중하시고 보면은 무슨 방인지 알 수 있어요 아 약간 가슴도 좀 아픈 거 같아 이거 심장에 충격이 울고 있는 거 같아 뭐야 아 아 이 방 좀 첫 번째 마네키 있다 그렇지 머리 없던 마네키 저쪽 방에 있던 마네키 마네키인데 지금 정무하고 있어 아 근데 이 여기 집 되게 넓네 생각보다 그니까 마네키인데 정무하고 있는데 서로 네 오셨어요 여기 열어볼까 마네키들은 이런데 하는거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3은 마네키 1 자기가 마네키 2 해봐 아 아 상황극 하자구요 네 상황극 하자 아 네 마네키 1 시작한다 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아 네 잘 지냈어요 아 네 요즘 그 어 3번마네키한테 들어보니까 그 헤어가 많이 생겼다고 하던데 헤어가 말이요? 예예 아 근데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아 어차피 요즘 저는 또 아메리칸 스타일로 헤드스킨인지 알았는데 일부러한게 아니었구나 아 그냥 게임에 집승합시다 드립을 치려고 했던거 같은데 실패했어요 긴장도 끌렸어 아 자꾸 날 보지 말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지금 무서운거를 극복하려고 그러는거 다 알아요 아 잠깐만 근데 저 그림자 뭐야? 가운데 그림자 뭐지? 저게 왜 가운데 그림자인데 아 요기있지 이거 이 마네킹 이 마네킹 이 마네킹을 이쪽에 비쳐가지고 이 그림자가 나오는거 같아 이렇게 빨간 빛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어 뭐야 이거 뭐야 인사하는데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어 얘 아까 얼굴이 있었는데 어디갔냐 어 아 정모중이여가지고 집이 구조가 되게 스포킬이 있네 어 여기 여기는 뭘까? 잠깐만 하지마 아 그런거 하지마 물어보고 하면 되잖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열어 아 뭐야 아 아 아 내가 또 어두워치고 그래 가봐라 가봐라 뭔가 나 튀어나올 것 같아 진짜? 아 진짜 깜짝 놀랬다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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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갔다가 오면 또 튀어나오나? 아 아 그러고 싶지 않아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이거 갔다가 또 와보자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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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진짜 깜짝 놀랬어 나도 어 뭐야 뭐야 움직여 움직여 아 아 소름 아 소름 아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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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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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씨 또 이 방이야 왜 또 어두워져 어... 아... 끝난 거 아니었어? 아, 이제 봤어요. 뭐야? 왜... 이쁘나? 사람들이 낫거든요. 빨간 놈은 적이 있어. 아... 아... 저 손 좀 치워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 drawing 롱Okay 아, 네. 마네키씨 잘하셋는지... 아직도 깜짝놀라가지고 마음이 진정이 안돼... 하흐... 아.. normal 뭐야? 그럼... 음... 쫓겄졌어. 아까 여기서 피우가 아까 나와. 다른 데로 가야 되나? 내가 이거 지금 5만 반복하는 것인가. 깨는 게 있어? 모르겠어, 끝까지안... 다 손 체낫는다고? 아, 몰라... 7명 여기 진짜 무선 방이네. 잠깐만. 그게 맞지? 길이? 몰라. 이걸 지금 몇 번 반복하고 있어요. 아 이 방 어떻게 나가지? 아 저 바닥에 하얀색 동그라미 있는데 서 있어야 돼? 되게 많았으면 서 있는 겁니다. 어? 그러겠지? 이제 여기가 핏자국이 있네. 나갈 데가 없어 자꾸. 바닥에 핏자국이 있던 거 알아? 어 아까부터 봤어. 그 자리에 마니킹이 없어졌어. 어? 안 열려? 안 열려. 왜 안 열려. 잠깐만. 내려가면 또 뭐 나온 거 아니야? 잠깐만. 이게 달리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안 열리고. 다시 돌아가야 되나? 어! 아! 왜 이래? 아. 아. 하 진짜. 어! 어디 갔어? 마네키. 없어졌고요. 없어졌니? 하. 딸이씨가 이거 한번 키보를 해볼래? 그. 나 그러면. RTF 사이도 됐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옆으로 가자. 옆으로 가자. 왜 붙어서 가자. 왜 붙어서 가자. 왜 붙어서 가자. 붙어서 가. 무서워. 지쳐졌다. 어. 갑자기야. 아. 뭐 어떻게 하라고. 여기 잠깐만. 아. 알 거 같아. 게임이 끝났어. 아니야. 이렇게 안 끝날 거야. 아씨. 어디 문 있는 거야? 하지마. 아니. 어떻게 그런 문이. 어. 잠깐만. 얘기하고 열어라. 어. 문이 생겼네 여기? 생겼다고? 있었어? 이리 와. 잠깐만. 편하게 전. 헷갈렸어.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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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방으로 가는 길 같은데? 와. 뭐야 이거. 또 TV방? 오. 풀었어. 야. 뭐야 이거.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몰라. 뭐야 뭐야 뭐야. 아 갑자기. 뭐야. 아. 진짜. 아. 아. 뭐야. 저기 사다리로 오네. 사다리로 오네. 숨어있잖아. 거. 다시 가는거야. 다시 가는거 아니야. 아니 뭐. heavens 패터로 오네. яв studio. 으ahh. 이번엔 삼 Accord quism погuing. 으아아앤오. Awwcamp. 아. 감히게 settled on. 해. 아.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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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가 깨어났군 자 차야 검사 끄어봐 어 어떡해 뭐야 뭐지? 앞으로 가야되는건가? 너무 안보이니까 도착해보니까 잘 끌어야지 와 열렸다 와 열렸다 아 근데 왜 이렇게 못나가겠지 문 열리야 또? 아니 잠깐만 열리고 들어온거 아니야? 맞잖아 이쪽에 방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밝혀있다 어 열렸어 아 여기를 문 열어가지고 우리가 아 여기를 문 열어가지고 아 뭐야 엔딩은 봐야죠 엔딩은 무슨일까 또 안연드냐? 어? 나 또 나갔다 또 들어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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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있어 잠시만요 어이구 집중 집중 아니 그만 우와 화장실 화장실이 있었어요 아씨 자기Does remove 집중 여기 일단 안열렸지 응. 화장실 밖에. 응. 그냥 들어가 보라는 것 같은데? 쟤가 쟤 뭐야 뭐야? 피야? 어? 아이! 어? 근데 근데 근데. 어? 뭐야? 와. 와. 아 뭐야? 와. 아 이걸 보고 나가라는 거였구나. 아 장난하지게. 나가. 어디를 좀 나가. 아. 안 보여. 오. 가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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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엄마. 엄마가. 나 가자. 오케이. 엄마가 지금. 쟤 쟤. 창문. 창문. 쟤 쟤. 창문. 으하. 꼬비에 나가. 흐하. 여기나. 진짜. 우리가가 여기서 들어왔지? 응. 저기에다. 아. 어. 제가 그림 바꼈다. 그림. 그림 바꼈어. 그렇지? 안 바꼈어요. 되게 흐려진 거 같고. 어? 뭐야? 안 열렸는데... 아니 뒤가 다... 아니 뒤가 바뀌었어 그니까 바뀌었어 열리고... 너무 깜빡여 뭐야 문이 또 이렇게 많아졌어 어디 문 갈래? 직진? 노파쿠? 엘디 어디 갈래? 직진? 노파쿠? 직진? 안 열려요? 잠깐 물어보고 몰라 그냥 막 가 맞아 이게? 잘못 열었잖아 제가 이제 잘못 열었습니다 다시 T 아 이건 또 거기잖아 가야될 것 같아 여기 아 간다 지테일드 펀칭호드 실눈 뜨고 갑니다 아 잘가졌어 뭐야 아래에 뭐가 있냐 짱 느려지는 것 같지? 빨리 가 느려져 점점 빨개져 어 어 하하하하 그런 소리 내지 말라고 아니 어이 뭐야 왜 이렇게 느려 몰라 나 안 눌르고 있거든 지금? 자전거 가고 있는데? 응 진짜 안 눌르고 있네? 안 눌르고 있어 아 앤디 아 아 진짜 아 끝났습니다 힘 다 빠졌어 오늘 진짜 진짜 무섭다 진짜 잘했어요 결혼식 가야되는데 하하하하 여기까지 이만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 이 게임 절대 하지마세요 노잼 노잼? 하나도 재미없어 대신 혼자 하지마 더 재미없으니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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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